관악갑 유기용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각종 교육 현안을 두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기용 위원장은 최근 물거진 교육 교부금 축소 논란에 비판 의견을 내며 가시받기를 예고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유기용 의원. 첫 일성은 역시 교육 계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정부 이후 교육계 폐지론과 더불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위원의 수장으로서 작심하고 발언한 모양새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 줄이자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와서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위기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다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교육 대전환의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예산 논란은 유치원과 초중고에 지원했던 3조 6천억 원의 교육세를 대학에 지원한다는 1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동안 학령 인구는 감소해왔지만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증가해왔다는 논리. 전국 교육청과 각종 교육단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축소되면 2만 개가 넘는 과밀학금 문제와 노후된 시설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 학령 인구도 함께 감소하는 마당에 예산을 쪼개 대학에 지원한다는 생각도 반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기웅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교육이 수장이 되면서 교육교부금의 근거가 되는 교육관련 특별회계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